인류 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들 일행을 접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주개발에 공헌한 이들의 위협을 취하였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들의 위협을 취하였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들의 위협을 취하였습니다. 전 미국 부통령 슈버트 험프리시 부처의 접견입니다. 국제의원연맹 미국 대표단 일행의 접견입니다. 국제주연맹 이곳은 이들의 위협을 취하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